Trajan 5,000원 아, 꽁 초 1,000원 2,000원 아, 그럼 그러지 마. 주사오고! 어, 뺏지 방어! 뺏지도 없어. 마구야, 뺏지가 없어요. 그거 먹자, 지금. 네? 지금 먹자고. 자, 학공지 튕겨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을까? 자, 주변님 길이 제목 있습니다. 하지 마 이러고. 아, 재지 마세요. 희망 돌입니다. 길이 제목게요. 하꽁치한테 먹인 밑밥만 한 통인데, 지금. 야... 주사오고 하꽁치 27! 자, 주사오고 하꽁치 27! 하하! 하꽁치 27! 아... 정말 쑥스럽다, 쑥스러워. 형, 시도 봅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옵니다. 오! 아... 뭐야? 와, 이 꽁치들이 무슨... 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들? 자, 채꺼기가 나왔습니다. 저들 물이 되자마자. 럭키입니다, 럭키. 정확하게 이거 봐봐. 터불 깼어. 정확하게! 야! 돌치기야, 뭐야? 주둥이 걸렸어? 이게 바닥에 안 닿고 떠 있으니까 그냥 얘가 문 것 같아요. 하꽁치 잡게요. 어? 하꽁치 잡으시게요. 자, 경규 선배님 하꽁치 잡으신답니다. 하꽁치 도전합니다. 선배님은 하꽁치 잡아도 배치 반납하실걸? 그런 게 어딨어. 에헤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뭐 정신 나갔냐? 저 잡새를 이렇게 하꽁치 잡는 그런 레벨은 아니잖아. 새우... 아니, 새우 조그만 것도 하꽁치 잡아야 돼. 많은 작은 걸로 할까요? 네? 네? 에헤이? 아니, 아니, 지금 잡아놓겠는데. 아, 하꽁치. 푸른 걸 먹으라다. 자, 하꽁치 낚시 50분 경과. 귀여워. 피가 떠 있어. 야, 떡밥 좀 풀어. 아. 그 발 하꽁치 어디 갔어? 아니, 내 도움이 바른다. 바른다. 아니, 바른다 바꾼다고. 안 물려면 죽어도 안 물어요. 아, 너 좀 옆에서 김새로서 좀 하지 마. 뺏겨야죠, 선배님. 선배 배치 뺏겨야 되는데. 야, 그거 물러가면 안 돼? 야, 하꽁치가 한 천 마리가 있는데 그게 한 마리가 안 무네요. 지시리 쉬었나. 내가 왜? 야, 하꽁치들 허터지지 않게 해줘. 박 풀어, 좀 어떻게 해봐봐. 박 풀어. 아, 물었다, 물었다. 뭔가 느낌 있어? 생질해야지, 그럼 살짝. 이것도. 깊이 넣지 말라고, 깊이 넣지 말라고, 형님. 아, 답답하네, 진짜. 아,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니? 물. 버글 버글하다. 이게, 이게 뭔데? 박진천 명인이 한 번씩 밥 주고 있어요. 드론까지 떴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진짜 많아. 네? 치어, 치어? 하꽁치. 하꽁치? 보여요? 먼저 떼야, 딱. 여기 꺼붙지 다 하꽁치야. 오, 다 아이고 보인다. 어마어마해. 자, 오전 30분 남았습니다. 야, 아까 저 상호를 어떻게 잡았어? 동경스럽다. 사부장님, 가문다네요. 사부장님. 하꽁치 낚시 오래 하셨어요? 하꽁치가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날붙지 못해. 아, 최고다, 최고. 낚시 15분 남았습니다. 이수근 때문에. 나 안경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 안경. 상글라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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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잠깐만. 아, 진짜? 어디 걸려요?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진짜? 어디 걸려요? 야, 꼬리에 걸렸잖아. 아, 이봐. 이거봐. 이거봐. 훔치게 해야 된다는 게. 훔치게. 입에 걸리네, 입에 걸리네. 바로 문, 바로 문 됐지, 내가. 훔치게, 훔치게. 오, 시니어. 자, 낚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남았다. 수근아. 한 5분 남았죠? 예? 5분 남았다. 아, 싫어요. 빼지 하나. 반납할 테니까. 마지막 한 번. 내 영어 끝까지 하고 간다. 먹어. 먹으라. 야. 한 꽁치라키. 실패. 오, 아니다. 어,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감수동, 감수동, 감수동. 오, 주성, 감수동. 오, 왔다 진짜.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제발. 크다, 크다. 제발. 아, 범 간다. 범 간다. 어, 주성. 아, 상웅이. 아, 상웅이. 오셨다. 오셨다. 누구예요? 더 세우고 감고. 더 세우고 감수합니다. 낚싯대. 일자로 쫙 안 뒤지게 맞고. 자, 이거는 응원 가야지. 이거는 모두 응원해야 되는 상황. 자,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세 번 감고. 제발. 감고 하자. 오, 좋다. 오, 오, 오. 프로그 ông2 5장 넘겠다. 우와. 오. 5장 넘겠다고요? 6-0아, 6-0아. 6-0, 6-0아. 나, 육자 아니라. obstu. Bapt도 USDT. 1-0 diseases. 주말아 passage. 조費자전 부분, 올려야 돼. 제발, 제발. 상욱이 형 제발. 오, 좋다. 참돔이야. 참돔이다, 참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네가 왜 거기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참돔. 진짜 와... 아, 또 시험은 기록인 줄 알았다. 아, 짜증 나. 천천히, 천천히. 수빈이 뛰어라. 놓고, 놓고. 참돔 진짜다. 주, 상욱! 주, 상욱! 할 말이 없네. 아... 자, 주, 상욱! 개인 기록이에요. 왜 하루... 왜 하루 늦게 나오는 거야? 상욱아, 상욱아 이렇게 딱 잡아라. 칠자다, 칠자. 와... 진짜... 아... 자, 기회 잘 볼게요. 엄청 크다. 이야... 아! 아, 감색인 줄 알았어. 팔이 너무 아파. 형! 대박! 우와... 우와... 이렇게 커! 우와... 대박! 아니, 어디에 나왔어야지. 어디에 나왔어야 되긴 한데... 진짜 큰데? 저거는 축하를 좀 해줘야지. 야, 개 빠이들 사본 거 대단하다.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 하늘도 무심해. 이야, 감색이 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참돔! 숭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숭호협회? 아, 참돔협회이신가 본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좀 뒷복싱 경향은 있지만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 기록이잖아, 개인 기록이잖아요, 지금. 우와... 찌락시... 우와, 비늘 봐, 비늘! 우와... 찌락시에서 개인 기록을 깬 거야. 우와... 우와... 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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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준상욱 진짜. 형, 진짜 크다. 이게 감성고동형업은 지금 낚시 잡지사 다 불러야 돼. 우와... 아, 힘줘. 아, 힘줘. 아, 들어오고 쉬자도! 갑자기 참 도. 아니지만 아무튼 개인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일단 한번 재볼게요, 우와... 사이즈, 사이즈. 와, 진짜 이빠봐. 우와! 아, 진심이네. 진짜... 아, 진심이잖아. 저게 감성이라고 보고 나는 무조건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이야.. 제가 요 앞에서 참돈이 묽으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좋아 형 대박 방귀가 잔치면 쏙 나온다 했죠? 니 갯바위에서 낫기 쉽지 않아? 7자 참돈인데 거의 자 형 참돈! 여기 진짜 나오고! 와우! 대박이다 형! 방생할게요 빨리 가서 친구 불러와! 감성돈 불러오라고! 자 방생하겠습니다 야 운 좋다 운 좋아 우와 우와 자 가라! 와우! 바로 들어가네 좋다 형 기 풀렸어요 이제 대박이에요 야 뭔가 희망이 보인다 야 대박이에요 대박 내가 이걸 안 터뜨리고 올리다니 와우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자 이제 이게 한 마리 잡으면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니까 참 신기하지? 갯바위 낚시 할만 하죠 이제 갯바위 낚시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하하하하 낚시는 갯바위지 갯바위 어? 역시 낚시는 갯바위 낚시는 갯바위야 난 앞으로 못 잡아도 오늘 못 잡아도 대만족이죠 진짜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쥐 어디 갔지? 쥐 어디 갔지? 쥐 안 보이죠? 어? 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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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쥐 안 보였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동현이 치 동현이 치 어우 쥐 안 보였어 뜰채 뜰채 제발 배쥐 한번 가자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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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뜰채 내가 갈게 개NOx4 뭐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천천히, 천천히 제발, 제발 감성도! 감지마, 감지마 하고 대를 세워! 제발, 제발 감성도! 감지마, 감지마 하고 대를 세워! 우와 제발 감성도 한 번만! 아이 뭐해 또 아이! 혹돔!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동현 혹돔! 혹돔! 야 혹돔이야? 혹돔! 혹돔! 동현아 대단하다! 네? 대단해! 동현! 김 동현! 김 동현! 노력의 결과인데 아이 찌가 한참은 안 보이더라고요 우와 이가 엄청 날카로워! 안녕하십니까? 꼭돔 옆에 회장님! 저도 담았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꼭돔 잡으셨다고요? 네 어제 회장님이 잡으셔가지고 이빨 날카롭죠 조심하셔야 돼요 입질이 어땠어요? 아이 뭐 어제 회장님처럼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아 깜빡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전 어제 진짜 대물참돔인 줄 알았거든요 이놈이 힘이 좋아요 아 힘이 엄청나죠? 네 40 40 40 40입니다 동현 컸고 40 살려주겠습니다 감성농 물고 와라 잘 가라 어? 죽었다 어? 죽었다 죽었다 때린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돼지탕 아니야 저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뺄 때 약간 몸이 굳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동현아 감성이 아니라고 거기를 그렇게 때리면 되나? 야 그걸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냐 야 빨리 들어가서 다시 건져와 빨리 살려 빨리 아니 그냥 잡기만 했는데 쟤는 맞아 죽었잖아 지금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좀 폈구마 뭐해 아 마음이 집집하네 저거 사러 갈 거야 좀 있으면 아 그래요? 응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파이팅 파이팅 오 움직인다 나게 탄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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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기 그로기 자 낚시 한 시간 남았습니다 낚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죽음의 갯바이네 죽음의 갯바 태풍 야 여긴 태풍인데 시베리야인데 시베리야 와 바람이 더 심하게 부네 야 이거 주의보 뜨겠는데 사람 날아가겠다 헤헤 참 나 이거 박 프로님이 이런 날씨에 낚시를 처음 해보신다니까 뭐 많이 다 해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게 한 3배로 힘드니까 손목에 바람 때문에 헛 미치겠다 지금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졌어 그만 함생아 졌다 박 과 선생님이 진정한 승리자였어요 거기 승리자라니까 좋아 모습을 안 보여줘요 참나,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낚시를 하다 힘들어하는 건 평생 처음이네. 아, 그래서 3일 동안을 주사 맞고 약 먹고 병원에 출근하다가 왔어.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와, 참나, 기다, 기다. 나이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우와! 고마워! 와우!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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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힘쓰지셨다! 오케이! 환전하니! 나이스! 환전하니! 나이스! 대박이십니다! 우와! 어! 힘 많이 쓰셨어요! 워커 참동! 최대호 하자! 최대호 하자! 65! 65! 65밖에 안 돼? 조그마하게 이렇게! 아유! 빵이 진짜 크다! 아유 나 진짜 큰 줄 알았는데 아유! 세번에 서버 좀 봐! 여기 17cm 잡아 1등합니다! 65밖에 안 된대! 아유! 아유! 용 2002 México! 아유! 오 Dunk我是 Daniel! market 콘텐츠 , 아유!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